어머! 옥차야! 사생대회 발표할 시간인데 안 일어나고 뭐하니? 흠! 아... 아... 제 2회 총망구 사생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생대회에 참여해준 모든 학우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원래 10명의 학우들에게 상품을 줄 예정이었는데 10명 늘려 20명의 학우들에게 총망구 굿즈를 보내주려야...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당선된 학우는 커뮤니티에 따로 공지 올릴게! 그리고 이번 총망구 사생대회를 빛내준 모든 학우들을 위해 우리가 특별 영상을 준비했어! 그러니 당선이 안 됐다고 너무 섭섭대하지 마! 맞아!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총망구를 빛내줬다고! 그럼 모두 즐겁게 감상하게 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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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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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이상하게 가벼운 몸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아이들 소리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난 상쾌한 기분 어 지격이잖아 가스로 엘베 탔지만 구동실 뭔가 이상한 병가 알고 보니 올라가는 애베 초조해 말고 이 포즈를 따라해봐 뽀뿌야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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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게 초록부른 신호등 저 멀리 깜빡이고 있지만 급하게 뛰어가면 위험해 잠시 멈춰 이 포즈를 따라해봐 뽀뿌야 빠빠 뽀뿌야 빠빠 뽀뿌야 빠빠 뽀뿌야 빠빠 잠시 멈춰 나를 따라해 조그만 시계보단 하늘을 봐 늦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 잠시 멈춰 너를 바라봐 돈가스 하나 더 줘 뽀뿌야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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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